쇼쇼 저기 광주에 온 김에 광주 최고의 미용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저희 집 머리 스타일 바뀌었는데 이미 커트를 했구요. 잠시 후에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커트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저번에 홍콩 삼수입부에서 곽부석머리 해달라고 했는데 좀 망했는데 여기는 정말 진짜 열심히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더라구요. 혹시 남자분들 여기 지나가실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학교조차 과제 His생안의 풍부는 다르니지orm이 그 시트는 먼저 보기 OGAD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 시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하는지, 그 시트는 다르니지어, 여기에서요, 어떤 레죽도 있습니까? 호불현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. 고춧가루 等候 等几번ordon 我同理解 给我老彭看一下 解图摄 nuit 哦 就是这个 我看他拿的 把图片搬出来 给他看一下 그래서 국민이 모심으로 결정해서 이 사진을 통해DREN 방금 확인해보자 전세대는 그 사진가 있어 여기 사진을 찍어 좀 더 확인해보세요 여름 뒤에 있는 부분은 안정돼요 맞지 않습니다 이제 다 이기보판을 해체했다고 들었습니다 후에 있는 후에는 이거라고 했다는걸요 후에는 이거라는 방법으로 찢고 후에는 이런 parking로 돌아올 때가pu做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벤트가 이렇게 안에서 다음번에 보고 수고 있고 이 루야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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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루야 안 됐어 루야 못해 아 무서워 무서워 아 근데 여기 사진에서는 없어 근데 되게 잘하시네 열심히 열심히 잘하시네 여기 아 나는 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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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고 Mackie 그래서 혜연히 하지만 우리의 어린이들 이대로는 그런 느낌 20년 치는 몇 번에 쪼거진? 22년 치는 20년 치 20년 치는 한 번에 쪼거진? 응 이렇게 쪼거진? 응 이렇게 쪼거진? 한국어에 사용할 예정 여기서 어떤 것도 여기서 하는 게 한국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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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비슷하다고요. 비슷해요. 비슷하다고요. 비슷해요. 아, 근데 사진에서는 없었어. 아, 근데 이제 M자가 와가지고 저기라도 차려야죠. 이렇게, 어, 대략. 이렇게. 이렇게.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 자, 커트를 다 했고요. 아까 우리 미용실 사장님이 보통 홍콩에서는 이제 제가 원하는 스타일 사진을 보여주면 한 번만 딱 보고 바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 선생님이 중간에 사진을 또 보고 또 보고 굉장히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아주머니, 드라이질이 예술입니다.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저렴한 비용에 한번 커트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벌써 밤이 됐는데 좋은 저녁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중국 광저우에서 인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